전화를 안받네? 나요. 뭐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좀 만나요. 왜요? 왜요라니요? 나 당신 와이프야! 나 지금 바빠요. 약속 듣고. 어디서 누구랑 약속 있는데요? 전화 끊을게요.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집에 세요. 어머어머, 이 남자봐? 너 왜그래? 선제씨랑 싸운거야? 애들 불러. 오늘 클럽 가서 춤이나 실컷 추게. 나 오늘 안돼. 선제씨랑 싸운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남편이랑 풀어. 가만. 또 그 기집애 만나는 거 아니야? 너 어디 가는데? 요즘 선제씨랑 심각한가 보네. 어떡해. 안녕히 가세요. 내일 뵈요. 집에 가서 놀다 가라니까. 안돼요. 오늘은 중국어 학원 가는 날이에요. 영어, 중국어, 일어 그거 다 배워서 뭐 할 건데? 나중에 여행가서 써먹으려구요. 갈게요. 어. 하이간에 을수도 보면 좀 이상해. 아빤, 뭐든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차라리 공인중개사 준비 같은 거 좀 실질적인 걸 하란 뜻이지.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르잖아요. 뭐 하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지. 아버님! 지영아! 어, 오진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한 발 늦을 뻔 했네요. 지영이 만나러 온 거야? 오늘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저녁 좀 얻어먹으려구요. 그래? 그럼 가자고. 나도 팔짱 좀 껴주지. 어, 그래. 우진이도 팔짱 좀 껴줘. 알았어. 기분이다. 지영이 넌 정말 복 터진 거야. 이렇게 잘생긴 남자 양쪽에 끼고 가구. 맞아. 봉수야. 정말 왜 이러니? 여긴 왜 온 거야? 너 창피하지도 않아? 자존심도 없어. 하... 하... 어, 용주 씨. 나 봉수아. 지금 어디야? 나 봉수아. 찬아,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뛰면 되는데. 다시 한 번 해봐.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진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정말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다들 들어와서 찾으세요. 그래? 우진이 들어가자고? 네. 웃자. 무서워. 아, 무섭게 뭐가 무서워, 좋으면서.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래요?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진동을 하고. 하루도 안 빼먹고 출근도장을 찍네 찍어. 잠시 기다려. 찬아, أنا,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찬아, 이제 들어가서 숫자 해야지. 알았어요 엄마. 찬아하고 놀아주는 거고생이었어. 이거 좀 마셔봐. 주족 가요. 아, 시원하고 맛있네요. 이제 살랑살랑 본바람도 부는디, 둘이 뭐 좋은 일 안 만들껴?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좋은 소식 있겠죠? 여자가 재는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재면 남자 도망가. 재기는 그런 말이 어딨어. 참, 백호씨 결혼한다고 하던데. 백호가? 아니 언제? 맞다! 찬이 아빠가 말했는데 깜빡했다. 아니 너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째 그런 중요한 일을 깜빡해? 알면 뭐? 다들 단체로 참석라도 하겠단 거야? 그럼! 다른 결혼식도 아니고 사돈 청각이 결혼하는데 참석해야지. 사돈은 언제적 사돈이라고. 그리고 내가 왜 말 안 했는지 알아? 신부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누군디? 찬제 여동생. 뭐, 뭐야? 다 왔어. 고마워, 용진씨. 잘 가. 용진씨. 미안하지만 나 좀 부축해줄래? 고마워, 용진씨. 잘 가. 고마워, 용진씨. 잘 가. 고마워, 용진씨. 아까 깍데일만 신게 좀 그래. 응, 그래. 다 왔어. 혜연 씨! 어머, 어머! 이젠 내가 남자랑 같이 있어도 상관없단 거예요? 조용히 말해요. 지금 나 주무시니까. 도대체 우리 지금 이게 뭐예요? 당신 나한테 말했잖아. 노력한다고!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좀 떨어져 지내보는 게 어때요? 당분간 친정에 가했든가, 아니면 수아 씨 하던 공부 외국 나와서 더 하든가요. 뭐야? 지금 이혼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같이 살기도 싫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하겠는데 절대! 실은 말고요. 자, 이제 일찍! 응. 어서 오세요. 아무래도 신접 살림 꾸릴탕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장롱하고 침대를 어떻게 할지도 막막하고. 네, 2층으로 올라가세요. 제가 안내하죠. 근데 안싸도는... 오늘 애들 만나서 예물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모르셨어요? 아니요. 어제 단풍이가 얘기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따라오세요. 우선 방부터 구경하시고 차는 나중에 마시도록 하죠. 네. 어머머. 이 방이에요? 네. 배코랑 찬이랑 찬이 아빠랑 셋이 쓰던 방이니까 둘이서 쓰기에는 넉넉할 겁니다. 넉넉. 지금 넉넉하다고 하셨어요? 네. 아니 최소한 방에 침대 하나, 장롱 하나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침대하고 장롱 하나는 충분히 들어올 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마침 장롱에다 침대도 있고 그런데 뭘 그러세요? 아니 들어오면 뭐 합니까?